작년 8월에 방배동 건물 매수 등기를 하고 올해 8월에 매도 잔금을 받았거든요 계약 시점으로 따지면 한 1년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단계 단계마다 아 지금 내가 알게 된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경험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라든지 다음에 건물 투자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느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 압축 압축을 해서 강의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온라인 상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대면 강의에서는 오픈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면 강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강남역 도구 2분 거리에 강의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